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우리 경제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이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캐나다가 1위입니다. 캐나다를 포함해서 일본, 독일, 대만 이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은 철강 무역 제재에서 재해시키면서 유독 우리나라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증권 들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통상 분야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GM 사태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서 한국GM 자체가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면서 코리아 엑스더스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이 공장을 모두 폐쇄하면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한다는 소리가 30만 명이 아니라 15만 6천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15만 6천명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가롭게 평창올림픽 중계보고 계실 때가 아니라 애교 경제라인 풀가동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평창올림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몫이 대통령의 몫입니다.